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은 사회의 고주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 즉 이들 병연체와 동일한 크기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 것은 17세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인간은 전염병의 창궐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총균쇠의 저자 지레드 다이아몬드는 세계를 바꾼 것은 무기, 세균, 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세균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의 대결로 정철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염병들이 과거의 맹위를 떨쳤던 것일까요? 범유행을 여러 차례 일으킬 만큼 전염력이 강했던 전염병 중 세 가지를 꼽으면 중세의 시대를 끝낸 흑사병, 신대륙 아메리카 점령한 유럽의 전염병 천연두, 1차 세계대전 숨은 살인자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시대를 끝낸 흑사병입니다. 인류가 겪은 최대 범유행 전염병은 아무래도 14세기 흑사병입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질병 중에 흑사병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인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패스트의 또 다른 이름은 흑사병입니다. 죽은 시체의 검은 반전과 구름이 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패스트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염자에 대해 60 내지 90%가 숨질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데 유럽에게선 1346년부터 1353년 결정기의 인구의 15%가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는 7500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4학 7500만 정도였던 14세기 세계인구는 흑사병이 지난 뒤 4학명으로 줄었는데 이전 순으로 회복하는 데는 200년이 걸렸습니다. 원인은 쥐베르기에 붙어있는 패스트균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이 원인인 것입니다. 쥐는 패스트균의 면역력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없어서 인간이 무렁한 패스트균이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흑사병은 14세기 신흥세력인 몽골이 중국 북부 금나라와 남부 남성을 차례로 무너뜨린 전란과 하류기의 시대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주력에 기생하던 패스트균은 기근에 실내된 주민들이 주림벨을 채우려고 야생지를 잡아먹으면서 인간 몸으로 얼마갔습니다. 패스트균은 원정과 교육에 나선 몽골군과 상인과 함께 초원길과 실커로들을 따라 중앙아시아 인두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간 경로는 수상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1347년 흑해연안 크림반도 등부에 카파항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카파항구는 이탈리아 서구 제노바 상인의 무역 거점이었는데 인근 킵차크 한국의 근주 자니베크칸은 상인들과 분쟁이 생기자 사만 병력으로 카파 도시를 포위했는데 갑자기 역병이 돌았습니다. 자니베크칸은 투석기를 이용해 숨진 병사들의 시신을 성 안으로 던져 넣은 뒤 퇴각했습니다. 세균도 모르던 시절의 세균전이었습니다. 난민이 된 카파 상인들은 감사한 미사를 마치고 배를 타고 흑해와 지중해를 거쳐 2500km의 항해 끝에 제노바로 기항했는데 여행에는 쥐, 쥐베록, 페스트균도 동행했습니다. 제노바 도착 이듬해인 1348년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대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이미 14세기에 글로벌 이동과 무역 분쟁, 난민이동, 세균전으로 전염병 확산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페스트가 남부 유럽을 거쳐 북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4세기 유럽은 전염병이 유행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우선 흉년이 계속되어 금지는 사람이 많았고 심한 영양실주에 시달리던 당시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활환경도 무척 비위생적이고 도시이 능퉁할 것 없이 어지든 쥐가 뒤끝는 환경이었습니다. 페스트 환자의 가족 정리식에 참석한 사람, 시신을 묻어준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에 대응할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아이도 웃을만한 치료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도약 성분인 비소를 먹는다. 증상이 있는 부위를 칼로 찢은 후에 벌겁게 달군 부지깽이를 상체에 댄다. 휘슬기나 강아지의 피로 이마에 바른다. 두꺼비와 도마뱀을 말려서 붙인다. 버터와 돼지기름으로 만든 라드를 바른다. 거머리에게 피를 빨게 한다. 인간의 도변으로 목욕한다. 공기를 맑게 한다는 약초를 주머니에 넣고 코에 매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신이 항보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당에 모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당시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기던 설탕을 패스트 치료죄로 처방했습니다. 증교를 터뜨려 폐를 뽑다가 환자가 과다 치료로 죽는 일도 흔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환자를 치료하고자 나선 의사도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럽의 불결함도 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입니다. 유럽에서 사망률이 낮은 집단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위생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흑사병을 옮긴다는 편견을 덮어 썼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신의 분노 흑사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체물이 필요했는데 죄 희생체물로 유대인이 제격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우물을 염시켰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돌아 유대인 수천명이 학살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있게 하는 사람들로써 많은 유태인들은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기에 이같은 유대인 대량 학살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전 유럽 지역에서 흥행해졌습니다. 가장 효과적이었던 어떤 예방법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를 한국에 경리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육지와 떨어진 배 위에서 40일 동안 건강하게 지낸 사람만 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전염병 유입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패스트의 잠복기는 대개 14일이었습니다. 40일 격리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40일간 금식기도를 한 데서 유래했는데 40일 코런틴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쓰이는 검역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흑사병이 멈춘 이유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유럽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많은 만큼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제껏 장원을 수용하며 농로를 지배하던 육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농로에게 이전처럼 일을 시키려면 잘 대접해 줄 수 밖에 없어서 각종 세금을 줄여주거나 돈을 받고 신분을 해방해 주었습니다. 패스트가 유행하기 전 1당이 2실링 받던 영국의 한 농부는 10실링 6펜스를 받게 되어서 자그마치 5배나 임금이 올라간 것입니다. 패스트의 공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농로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장원 질서는 서서히 붕괴하였고 중세 유력을 지탱하던 영주와 농로의 관계가 깨지면서 유럽은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사람들을 사회적 공황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전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절대 진리인 중세기에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교회의 우두머리 교황도 자신의 공정을 안해 누구의 출입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패스트를 퇴치하는데 실패한 교회로부터 민심이 위반됨에 따라 중세의 정신적 기반이었던 기독교의 위세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패스트는 봉건제 신중심의 중세시대의 몰락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들어 프랑스적인 학자인 루이 파스테레가 패스트의 원인과 체험법을 연구한 후 인류는 패스트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상 중세시대를 끝낸 흑사병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중세시대 흑사병을 돕는 유럽 사람들을 상상해보면 그 무서움은 신이 내린 저주 그리고 몽골 군대의 침입이 더해져 지옥 이상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더 많은 중세시대 흑사병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여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편은 신대륙을 점령한 스페인 군사보다 한 발 앞서 원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럽의 점령병 천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